많은 이들이 최근의 일본 지진과 화산 폭발들에 대하여 일본에서 지진이 연속해서 계속 발생하는 것이 부레고리라고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자리잡고 있는 이유이며 지질학자들은 부레고리가 요동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한 우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27일까지 최근 일본은 46번의 지진이 발생하였으며 어제와 오늘은 연속으로 4번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후지산 또한 영하 20도의 강추위에도 눈이 쌓아지가 않고 녹아서 대머리산이 되어 있으며 이 또한 마그마의 영향 때문으로 보며 대지진의 전조로 일본 스스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물론 다른 나라들의 지질학자들 역시 후지산에 눈이 쌓이지 않는 것에 대하여 큰 우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22일 저녁 9시 21분에 일본 큐슈 가고시마현 사쿠라지마 화산이 또 분화했으며 분현은 화구에서 2400리터까지 치솟아 올랐습니다. 괴상한 울음소리 비슷한 소리가 화산 분화시에 나오면서 이에 대하여도 말들이 많습니다. 최근에 일본에서 계속해서 화산들이 폭발을 하고 있으며 도시 인근의 화산들도 문제이고 멀리 바다에 있는 작은 섬까지 연일 화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화산재의 피해도 심각하지만 아황산 가스 등 화산연기가 대기를 오염시키고 있으며 화산연기가 기압과 대기의 영향으로 한반도로 쭉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체의 치명적인 독성을 가지고 있는 화산연기에 대한 주의가 한반도에도 필요하게 생겼습니다. 일본 화산 분화로 인한 분화재 및 아황산 가스는 북태평양 고기압기류를 따라서 한반도 방향으로 확산될 수가 있습니다. 전세계 지진의 90%는 브레고리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시작해서 동남아시아 국가들, 태평양의 여러 섬, 일본, 러시아 캄차카반도, 미국,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 멕시코, 남미 해안까지 총 4만여 킬로미터에 이르는 고리, 혹은 맑은 모양의 지진 화산대가 바로 브레고리입니다. 환태평양 지진대에는 전세계 화라산과 휴화산의 75%, 452개가 몰려 있으며 전세계 지진의 90%가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최근 미국, 일본, 인도네시아가 최근 계속된 화산 폭발과 지진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2011년 샌다이 혼슈 동일본 대지진의 영향에 의한 것이라고 지질학자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환태평양 조산대에는 용암이 분출하는 폭발이 심한 화산이 모여 있고 세계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지진이 이 조산대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심각한 일본의 지진과 화산 폭발들에 대하여 폴시프트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북극이 시베리아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기온이 매우 불안정해지고 있고 온난화 사기에 의한 온시료가가스가 절감되고 지구 한량화가 가속화되면서 지각변동이 일어나게 되고 이를 통하여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한 일본을 침몰시킬 것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폴시프트 즉, 지자기역전이 일어나면서 지구 내 생명체들이 피해를 받게 되고 폴시프트에 의하여 지자기가 급격히 약화되면서 지구의 대기도 태양풍에 의해 벗겨져 버리게 되고 이를 통하여 대륙을 이동시키는 거대한 지진의 발생과 급격한 기후변화가 유발되어서 일본을 침몰시킬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지질학자들은 지구 탄생 이래 폴시프트가 여러 번 발생했었으며 왜 일본만 침몰하게 되느냐 하면 일본은 4개의 지각덩어리인 유라시아판, 필리핀판, 태평양판, 북아메리카판이 만나는 접점에 위치하여 대지진에 매우 취약한 국가이며 브레고리에 속한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과학적인 주장 말고 예언가 및 철학자들의 주장도 있습니다. 에드가케이시 일본은 반드시 바닷속으로 침몰한다고 예언했으며 타너스님 일본 영토의 3분이 가량이 바다로 침몰할 것이다 또한 일본 불교계의 예언가 기다노대 승정은 지구에 큰 변동이 생겨서 세계지도가 달라지게 되고 일본의 생존자는 20만 명이 될 것이다 라고 주장했으며 고든 마이클 스칼리온은 호카이도를 제외하고는 모두 침몰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월컷슨 목사는 대지진이 올 것이며 미국 이전에 일본의 대지진이 강타할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물론 이러한 주장들은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과학적인 근거는 전혀 없는 그저 예언가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46번의 지진과 화산 폭발 그리고 그 이외의 수많은 지진의 전조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과학적 근거는 없지만 예언가들의 주장들도 희한하게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서 당혹스럽습니다. 이러한 예언가들의 비과학적인 이야기들 말고 우리는 과학적인 근거를 통한 일본 침몰의 근거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곰충, 동물, 식물 등이 갖고 있는 자연재해의 예측 능력은 일찍이 과학계에도 알려져 있습니다. 물방개 부치의 더듬이는 100만분의 1mm의 파동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곰충의 감각기관은 생존에 필요한 모기, 서식처, 환경변화 등 외부 자극에 대한 모든 신호를 받아들입니다. 곰충의 더듬이는 종관에 또는 같은 종에서도 성별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 구조는 비슷합니다. 바람이나 중력 또는 진동에 의한 미세한 파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 신경개통을 통해 뇌에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2008년 5월 9일 홍콩의 한신문에 두꺼비 수십만 마리가 이동하는 희귀한 사진이 실렸습니다. 도로 한켠을 가득 매운 조꺼비 떼는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인도를 지나 달리는 자전거와 자동차들도 아랑곳하지 않고 차도를 건너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 2008년 5월 12일 오후 2시 28분 중국 스천성의 리이터 규모 8.0의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원자탄 252개를 한꺼번에 폭발시킨 것과 맞먹는 이 지진으로 사망자만 약 9만여 명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했고 홍콩 언론들은 두꺼비의 이동은 지진 발생의 전조현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공식 사망자 집계 30만여 명을 기록한 1976년 중국 당산대지진 당시에도 지진 발생 몇 시간 전에 엄청난 수의 개구리대가 이동하는 것이 목격된 바가 있습니다. 1783년 이탈리아 남부 칼라브리아주에서 대지진 전에 갑자기 이 지역의 개들이 심하게 울부짖어 당국은 개를 써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원인 모를 악취 냄새가 나는 것도 지진 전조현상입니다. 1923년 일본 관동대지진의 진원지였던 미우라반도 지역의 단층이동으로 안반이 균열되면서 암석이 무너져서 악취가 발생했었다고 하며 또한 그로 인하여 현재도 지진 전에 악취가 발생된다고 합니다. 7월 2일 8월 21일에 이어 11월 29일 일본 밤하늘에 커다란 유성이 떨어졌습니다. 유성 중에 큰 유성을 화구라고 하고 화구 중에 큰 것을 폭발 화구라고 부릅니다. 이번에 일본에 떨어진 건 폭발 화구로 분석됐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과학적이기도 하고 또한 비과학적이기도 한 대지진의 전조현상들이 나타나고 주장되고 있으며 후지산 폭발 관련하여서도 일본 정부 자체적으로 일본 주민들 대피 관련 시스템과 매뉴얼을 만들었고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피해를 예측하고 있으며 주변 대도시 2,500만 명의 주민들에 대한 걱정으로 인하여 수도를 오사카나 교토로 옮기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역시 올여름 폭우로 인하여 홍수가 발생하고 수많은 재산 피해와 이재민이 발생하였으며 사상자도 많았습니다. 또한 산샤댐 붕괴 관련 산샤댐 주변 도시의 주민들이 대피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sns를 통하여 쏟아져 나왔었습니다. 내년 여름에도 산샤댐 관련 중국 이슈는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일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국민들이 일본 침몰 관련 이야기가 자주 나오는 것에 대하여 불쾌해하고 기분 나빠만 할 것이 아니라 충분히 심증적 가능성과 개연성을 과학적으로 가지고 있는 현상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본 침몰 이야기가 자주 나오는 것이므로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 위하여 일본 국민들 스스로도 화상과 지진 관련 조사를 더욱 면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본 대 지진 관련 주장들은 제 영상들에서 자주 다뤘었지만 실체적 진실과 증거들이 있습니다. 물고기가 뛰어오른다 악취가 난다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심해어들이 잡힌다 물고기들이 갑자기 많이 잡힌다. 개가 갑자기 때를 지어서 운다 등등의 주장들에 대하여 황당하다고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과학적 근거를 가진 주장들이므로 면밀히 지진 조사를 해봐야 합니다. 올 여름에 도쿄에 무지개 구름이 떴으니 대지진 전조 현상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미쳤다고 이야기하는 일본분들도 있지만 무지개 구름 또한 충분한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전에도 무지개 구름이 여러 번 보였었고 2008년 중국 스천성 대지진 발생 10분 전에도 무지개 구름이 보였었습니다. 2010년 칠레 대지진 때 목격된 띠 모양의 무지개를 지진무지개라고 하고 지진 전에 발생하는 선광을 지진광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대지진 전에 무지개 구름이 발생하는 이유는 땅 속에 있던 강력한 전자파가 지진 전에 하늘로 올라가면서 지진 구름을 형성하며 지진을 앞둔 시기에 따라 길고 가느다란 띠 모양, 물결 모양, 하늘로 쭉 뻗은 모양, 회오리 모양, 무지개색 구름 등 다른 형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주장을 모든 지질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